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승미입니다. 오늘은 한국어 대주일까요? 매일 몇 시간에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같이 공부해 주세요. 그러면, 대단한 글에서 읽어주세요. 어디에서 일하세요? 은행에서 일해요. 매일 몇 시간 일하세요? 매일 8시간 일해요. それでは, 단어을 읽어보세요.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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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하세요? 매일 무엇을 하세요? 매일 운동을 해요. 매일 운동을 해요. 매일 운동을 해요. それでは, 시간 시간 몇 시간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몇 시간 일해요? 몇 시간 일해요? 몇 시간 일해요? 일해요? 일하세요? 일하십니까? 全 blir 편집이와 아무 일을 해요. 그럼, 사원입니다. 銀行がどこにありますか? 運営がどこにありますか? 運営がどこにありますか?という意味なんです。 それで8 発音が8なんですけどもこの分の発音はありません。 それで8 これでいいです。 8時間 運営します。 それではもう一回私について読んでみてください。 毎日 時間 運営します。 8 毎日 何をする? 毎日 運営します。 몇시간 일해요? 은행이 어디에 있어요? 여덟시간 일해요. 두시간 일해요. 아요, 오요, 헤요. 보인의 끝이 아요, 오요, 헤요. 그 다음은 오요. 이 부분은 헤요. 예를 들어서, 가, 다. 가, 다. 다. 아, 아, 아. 아요. 가, 아요. 가요. 가요. 오, 다. 오, 다. 오, 오. 아요. 오요 수업은 워요. 오요. 잠시 후에 가요. 가만히 가요. 잼이 있다. 잼이TER. 아, 오. 오요. 오요. 잼이 있어요. 잼이 있어요. 그래서, faint, 하다, これは会話帯の時には併用になりますね。 それで 공부하다 공부併用になります。 これは本当に大切なんですから必ず覚えてください。 そしたらもう一回例を見てみましょう。 이것이 좋다 이것이 좋다 こちらのところに オーなんですね。 そしたら 이것이 좋다 乗のところに アヨを付けてみると 좋다になりますね。 이것이 좋다 それで 친구가 있다 친구가 있다 この一所に アでも オでもないですね。 そしたら オヨを付けるんですね。 そしたら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있어요 になります。 それで 공부하다 공부하다 この 하다は 会話帯の時には 併用になりますね。 공부해요 공부해요 もう一回私について 読んでみてください。 이것이 좋아요 이것이 좋아요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있어요 공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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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いですか? はい、それでは もう一回私について 読んでみてください。 そして exactlyいいですね。 どきについて Tax looks ิ Mahar Gym 銀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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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시간 일 하세요? 매일 몇 시간 일 하세요? 매일 8시간 일 해요. 매일 8시간 일 해요. 기호와 고코맛의 뉴스 감사합니다.